준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저걸 그대로 써요. 뺀 콘서트를 했습니다. SNS를 봤어요. 아, 그렇죠. 좋아요 눌러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 어떤 공연 해보니까 어떻던가?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풀려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가능한 콘서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즐거웠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우리 하티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.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또 많이 와주시고 너무너무 소리도 열심히 질러주시고 정말 같이 노래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빨리, 서류빨리 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제 무대에서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Y-SUM 여러분 감사합니다.